히티브 아 날씨가 조금 아쉽다 뿌웨어 아우 다행히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아침 타임이 이제 끝난 거지 저기에 사람 엄청 많아 보글보글 보글보글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었더니 입안에 뭐가 막 낀 것 같아 네일 바이 콘달 저 사람이 1번인가? 1번 주자는 마음의 심란한 기습을 저 뒤에 쫓아오고 있네 사람들이 저걸 보고 타고 싶어 하는데 가봤자 어차피 못 타거든 아이고 잘했네 계획을 잘 짜셨네요 원래는 여기를 보고 저걸 타려 했는데 11시거나 1시 거를 타고 싶었어 매찜 그래도 아침에 타고 왔네 배가 왜 이렇게 부르지? 고구마를 욕심내서 혼자 다 먹어버렸네 돈까스 먹었지 칼국수 먹었지 군고구마를 먹었지 찐고구마를 먹었지 표고버섯 먹었지 송이 버섯 먹었지 적당히 됐어? 엄청 얼렁하게 했네 너무나 익숙한 소금산 출렁다리 솔직히 연장농사 안 했으면 안 왔다 또 우리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지 알잖아 여기 아 힘들다 여기로 내려오는 곳이 진짜 많은데 응 돌아서 가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내려오네 일로? 일방통행이구만 사람 봐 사람 봐 사람 봐 아 저거 와 이렇게 사람 봐 아직 처음이다 우리 맨날 아침에 방문하니까 와 저긴 진짜 긴다 모름다리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면 여기로 내려가는 게 있을 텐데 여기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뭐지 여기로 가기 싫은 사람들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너무 멀잖아 지금 공사 소리 안 나니까 너무 좋다 맨날 오셔가다 딱딱딱 여기 여기잖아 여기서 무슨 돈 주고 돈 받는 공연? 중순쇼? 조용해졌구나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흔들린다 응 왜냐면 우리끼리 같이 안 흔들린다 진짜 많이 흔들린다 진짜 많이 흔들린다 참가하고 이상하게achte 잘 못하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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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 가면 이런 게 많잖아. 중국의 나무로 하잖아. 잔돈은 별로 안 기네. 아예 뚫어서 괜찮나? 이거 무너지면 이거 어떻게 박았지? 하나하나씩 일단 그러니까 하나를 어디서 박어? 어디서? 여기 절벽에 서서? 절벽에 매달려가지고 귓기를 뚫는 거지. 바닥 뚫는 거 봐. 너무 싫다. 핸드폰 많이 추러 갈 것 같은데 사진 찍다가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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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사람은 말이야. 우리 여기 갔다 온 데는 밑에 터널 빨강이 터널 있고 우리 저거 지나간 거잖아. 아 레이브 하니까 재밌었어. 2, 3년 후에 완전 완공되면 한번 와 보죠. 아니야 또 할 것 같아 뭔가를. 이제 케이블카랑 저 계단만 하고 안 하겠지? 고구마 축제 4회 때 하거든. 근데 고구마 축제 4회 때는 고구마 안 주는 거 아니야. 진데 정확하게 줘야지.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물건도 안 팔리고 괜히 공짜로만 나눠주고 적지 안 하고 이러면 이제 점점 안 주는 거 아니야? 닭갈비도 옛날에 많이 줬을 수도 있어. 그런데 이런 축제는 여기서 맹길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. 홍보용이야. 그럼 나중에 시장 가면 박스에 원주를 하고 기왕이면 내가 먹어봤다가 맛있는 걸 산다고. 그렇지. 그런 게 중요해서 하는 게 축제지. 뭐 축제에서 팔아서 춘천처럼 다 다 다 흔들리는데. 으아 진짜 너무하거든. 진짜 많이 흔들리는데. 사람들이 약간 개걸음으로 가잖아. 깨뚱깨뚱 깨뚱깨뚱. 흔들려 흔들려 저기에 웃긴 게 뭐냐면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길 이렇게 돼 있고 매직으로 써놨어 30분 소요? 물음표? 해놨어 물음표? 더 걸릴 수도 있다 바람마다 다르다 다 왔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우리나라 내려오면 화장실 입고 탁 얼마나 좋아 올라가기 전에 있어, 중간에 있어, 내려오면 있어 진짜 멋있다 오!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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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줌매들 거긴 무서운 것도 아니야 거기는 시작이요 저쪽 가면 울렁울렁거려 속도 울렁울렁하고 거기는 버섯 판매 직판장이야 근데 저희씨 벌써 두 봉지 사고 한 봉지 더 사려고 보고 있던데 입고까지 가다간 다섯 봉지 사겠던데 적어서 이만큼에 만원을 좀 샀는데 저기 가서 이만큼에 만원을 주지 또 사야돼 왠지 알았고 물타기야 물을 타서 점점 내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거지 와 끊이질 않네 최대 수용인은 6천명 오늘 3,384명 왔네 아 얼마 안 왔네 입고는 소소해도 고구마 coil 하루종일 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거 너무 좋다 찐 고구마는 인기가 좀 없나? 감사합니다. 우와. 이거 찐은 하고 왔냐? 네 찐은 괜찮은데. 오. 저들 봐라. 빨리 모질거래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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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오른쪽이 돼야 될 거 아니야? 여기야는데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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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9m. 그럼 이쪽에 재봐. 여기는 더 낮잖아. 됐다. 점점 낮아져. 저 끝에 재봐. 이렇게 낮아진다고. 여기 재봐. 낮아진다고. 그럼 여기가 제일 낮겠네. 여기 재봐. 여기가 제일 낮아. 아 그래. 7.9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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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.9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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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tinues 10.9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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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 국민 분들 중이었기 때문에, 29.9m. 혜연 EMILLE 33.3m de 이거 겁나 멋있어 애들 멋있겠다 이번에 미리 오리 앞에서 하고 그런 거잖아 재밌겠다 따수도 입고 가야겠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 19회 한국 청구는 회사를 위해 바쁘신 업무에 대해 이제야 너는 바람에 커서 멀리 입속에 눈물들어 가자 안녕 입은 너를 잘해 입 exhaust 연습생들 스포츠 다섯 취향 삼각 az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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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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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